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판례공부 민사 미성년자 성년 이후 한정승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1월 1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 요제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청구의회소입니다. 청구의회소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이 있고 그 판결이 집행에 들어왔을 때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성년이 된 미성자였고요. 피고는 아버지의 채권자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이긴 거죠. 결국 성년이 된 미성자 원고가 폐소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내용을 한번 보시죠. 사시강이 이렇습니다. 원고는 6살 때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93년 2월입니다. 93년 2월에 아버지가 사망하는데 그때 원고 나이 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그 아빠의 상속인인 엄마와 원고 6살인 원고를 상대로 약속 공부를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법원에 나갔죠. 나가서 뭐라 뭐라 했지만 결국은 폐소합니다. 그래서 93년 12월에 승소 확정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의 채무가 고스란히 엄마와 6살 낳은 아이의 채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원고 엄마와 아이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갚죠. 2003년 11월에 피고가 시효 연장을 위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런 소송은 우리 법원에 다 받아주죠. 시효 연장을 위해서 소 제기를 합니다. 그때 원고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있는지도 몰랐죠. 엄마가 소장을 받아들고 다시 법정에 가서 이렇게 형편이 어렵다고 깎아달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 되고 다시 똑같은 판결이 내려집니다. 다시 10년의 채권이 다시 10년 동안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11월에 피고는 다시 10년이 됐습니다. 93년, 2003년, 2013년, 2013년 11월에 시효 연장을 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는 엄마와 원고의 주소를 몰라가지고 공시송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로 진행이 돼서 확정까지 됩니다.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가 2017년 8월에 8월 31일 날 원고의 예금 계좌에다가 채권 압류 추신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원고 갑자기 예금이 압류가 되는 거죠. 그때 나이 원고가 30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원고는 그게 무슨 채권인지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30년 전인, 24년 전인 93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왔던 채권 그 채권이 자기한테 됐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7년 9월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이 채무는 내가 갚을 채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청구이수를 제기한 게 사실관계입니다. 우리 묘법은 한정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과 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갖게 되는 게 한정승인인데 통상적으로는 재산이 적고 채무가 많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채권자도 받을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상속인들도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또 예외적으로 채무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는 엄마는 채무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이미 사망 방식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몰랐죠. 미성년자인 아이. 6살, 17살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30살 때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30살 때 알게 된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인 겁니다. 문제제기는 결국 특별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상속 재산이 초과, 채무가 초과하다는 것 둘 다 안대로부터 3개월인데 상속 당시에 미성년자 된 경우에는 누군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냐. 미성년자 인식하고 있어야 되냐. 법정대리인 엄마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냐. 그리고 설령 엄마가 인식했다 하다 해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두 가지 쟁점입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안다는 것을 확정할 거냐. 두 번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 다시 한 번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법원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안때라는 것은 법정대리인이 인식을 기출한다. 이 사건에서는 엄마가 알았으면 애도 안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두 번째, 성년이 된 이후에 특별한정승인을 한 번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해석론으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결국 아이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된 채무를 그대 엄마의 문제, 잘못으로 인해서 모두 승계받고 30살이 된 때까지 그 아버지 채무를 갚아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윤수, 김선수, 노정희, 김상한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 내용은 뭐냐면 합법적 법률에서, 법률이 해석을 할 때는 합법적으로 헌법에 맞게 해야 되고 미성년을 보호해야 되는 헌법적 책무가 있고 상속인의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적어도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3개월 내에 한정승을 해야 된다. 이게 1심과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안된다고 뒤집어서 파악이 완성된 거죠. 다수의견, 반대의견 모두 다 현행법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견은 그거를 합법적 법률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위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고 다수의견은 입법론을 몰라도 해석론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입법이 돼야 됩니다. 실무 활용을, 이거는 실무 활용에서 이 사실을 만나게 된다면 엄청나게 가슴 아픈 일이 될 겁니다. 입법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성인이 돼서 부모의 빚을 떠안고 시작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대법원이 결국 어린 새들한테 절망을 안겨준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심, 2심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판례는 실무에서 만난다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겠지만 이게 대법원의 전원합비체의 다수의견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